울진구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방문 지원 사업을 7년째 시행합니다. 울진구는 내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최근 모국 방문 시기와 혼인 기간, 자녀 수, 부모 부양 등에 따라 12명을 선발해 남편과 자녀까지 방문하도록 세대당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10년 14가정 4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0가정 249명의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울진구는 다문화 결혼을 받았습니다.